나 1억 만들기 저축 이제 시작했으니까 나는 끝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 1억 만들기 저축을 153만원 또는 128만원을 딱 하고 나니까 정말 쓸 돈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를 3개월에 한 번은 그러니까 1년에 4번은 꼭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억 만들기 저축 멋있게 시작은 했으나 3개월 6개월 만에 야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시작해 놓고 못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0만원을 쓰든 200만원을 쓰든 그 돈을 쓰고도 분명히 1억을 모을 수 있다 네 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억 만들기 저축 시작은 했는데 자꾸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밴드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돈줄남이 많이 뜬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개미 투자 클라스 해서 뭔가 이 투자를 좀 하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밴드나 이런 것들이 뜬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김경필 멘토를 사칭하고 있는 사기 계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밴드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 어떤 거를 이용해서도 주식을 권유하거나 어떤 금융 상품을 권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 이게 뭐 좀 제가 그러면 좀 유명해져서 그런 거라고 해서 좋아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이게 멘토님이 맞냐 절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돈줄남에 저축하는 방법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1억 만들기 3년 4년 또는 6년 7년 그보다는 이제 5년이 가장 적합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바로 목표 기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목표를 먼저 세워야 된다 나한테 맞는 적절한 기간은 언제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목표가 세워졌으면 두 번째는 그 저축의 리워드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저는 항상 5%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5% 수준에서 예를 들면 천만 원을 모았다 그러면 50만 원 이천만 원을 모았다면 100만 원 1억 정도를 모은다 그러면 나한테 5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끼워 넣은 다음에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많은 금액보다는 매년 10%를 증가하는 챌린지로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이 1억 만들기 저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랬죠 바로 모으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아껴지면은 비로소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으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나 1억 만들기 저축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 이제 나는 끝이다 그게 아니라 바로 작아진 예산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거냐 그래서 철저한 예산 수립이 뒤따라야만 포기하지 않고 1억 만들기 저축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1억 만들기 저축 멋있게 시작은 했으나 3개월 6개월 만에 야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시작해 놓고 예산 수립을 못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1억 만들기 진행시켜 이거를 하려면 한마디로 중대 결심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중대 결심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의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내 손을 내가 꽁꽁 묶었습니다 여러분 1억 만들기 저축을 방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내 손이거든요 그래서 내 손을 꽁꽁 묶어놔야 되는데 바로 이걸 꽁꽁 묶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1억 만들기 저축을 시작해 놓고도 끝까지 완성을 못한다 라는 이야기죠 자 결국 예산은 말이죠 바로 저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꺼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개월간 여러분들의 신용카드 내역을 출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3개월에 한 번은 그러니까 1년에 4번은 꼭 해야 되거든요 1년에 4번은 이거를 꼭 한다 자 이게 뭐냐 자 형광펜 3가지 색깔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이시죠? 자 형광펜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입니다 자 노란색은 말이죠 식생활비입니다 마트 가서 쓴 거, 배달한 거, 외식한 거 하여튼 우리가 먹는 데 사용하는 비용만 색깔을 칠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하다 보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개월간의 여러분들이 먹은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은 추억 돋죠 예 추억 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또 이거 또 시켜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한 달에 내가 얼마를 식생활비로 쓰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분홍색인데 분홍색은 쇼핑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이제 칠하다 보면 요거는 좀 하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쿠팡, 네이버, 쇼핑 이런 데서 이제 뭔가를 샀는데 금액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있는데 품목이 뭐 샀는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만 500원 아 이거 뭐 샀지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길래 왜 기억이 안 나는 거를 여러분들은 샀느냐 자 쇼핑 비용을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신다는 거죠 어? 나 이렇게까지 쇼핑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아 안 되겠다 쇼핑은 조금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힌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화 레저비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문화 레저비는 월 소득의 15% 이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라테스, 요가, PT, 영화, 독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15% 이내로 되고 있는지 자 이 3개월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체크를 하시다 보면은 말이죠 내가 정말 아 얘는 조금 늘려도 되겠구나 아 얘는 진짜 좀 줄여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느낌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가계부 앱을 쓰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가계부 앱에 외식비, 쇼핑비, 문화 레저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1억 만들기 저축을 153만원 또는 128만원을 딱 하고 나니까 아 정말 쓸 돈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처럼 그냥 외식비 이렇게 예산을 만드시지 마시고요 외식비, 쇼핑비, 문화 생활비 중에서 외식비는 조금만 더 쪼개보자 그래서 마트비, 배달비, 외식비로 좀 나눠보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1억 만들기 저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예산을 외식비 이렇게 하지 말고 마트비, 배달비, 외식비로 좀 나눠서 계획을 세워보자 그리고 가계부 앱에도 그렇게 예산을 입력해 보는 거죠 자 쇼핑비는 어떻게 할까요? 쇼핑비라고 한 가지 항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비 아 이렇게 온라인 쇼핑비와 그냥 쇼핑비 이렇게 또 나눠보면은 조금 뭔가 돈을 쓸 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쓰지 않겠느냐 자 문화비 같은 경우는 문화 레저비는 독서 그 다음에 영화비, 그 다음에 운동에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왔는데 저는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좀 하는 편입니다 제가 쇼핑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주로 쇼핑비가 분홍색 색깔 칠하다 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올리브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올리브영, 올령비라는 예산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1억 만들기 저축을 성공하려면 1억 만들기 저축을 시작함과 동시에 철저한 예산 그 예산을 조금만 더 세분화해서 쓰는 습관을 가져보자 자 그래서 제가 2024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경필의 짠테크 가계부라고 하는 좀 이렇게 펜시한 예쁜 들고 다니면 참 예쁜 그런 가계부를 만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아날로그로 한 번 2024년도는 써보겠다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한 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정 댓글에 뭐 링크는 달아놨으니까 아날로그로 한 번 가계부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은 한 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말이죠 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게 경제적 자유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진짜 자유일까요? 여러분 한 번 내 마음대로 돈을 써보셨죠? 그거 진짜 자유가 느껴지시던가요? 뭔가 자유롭긴 한데 쓰고 나서 뒷맛이 굉장히 찜찜하고 씁쓸하고 뭔가 소비 염려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결국 진정한 자유는 내가 만들어놓은 예산 안에서 마음껏 쓰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억 만들기 저축을 하고 그 1억 만들기 저축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1억을 모으고 난 나에게 보상으로 갔다 오는 파리 여행 어떻습니까? 그냥 파리 여행을 갔다 오는 것보다는 1억 정도는 모은 나한테 보상하는 파리 아 이거죠 바로 이게 파리죠 가본 적은 없지만 파리 바게트 밖에는 안 가봤지만 하여튼 뭐 파리가 이쁘다고 하는데 1억을 모으고 난 다음에 나에게 선물하는 파리 아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약속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있는데 북중미 월드컵 보러 가는 저축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달에 이제 다섯 번째가 나갔다 아 지금 말이죠 북중미 월드컵은 D-960일입니다 이제 딱 31개월 남았거든요 31개월 후에 저는 북중미 월드컵 캐나다 아니면 미국 어딘가에서 이강인 선수가 직접 골을 넣는 장면을 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260을 내면서 늘 그것을 꿈꾸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1억 만들기 저축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한마디로 예산이 없어서고 그 예산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꿈꾸는 1억 만들기는 정말 달성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진정한 경제적 자유란 말이죠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땡겨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100만 원을 쓰든 200만 원을 쓰든 딱 주어진 틀 안에서 쓰면요 그 돈을 쓰고도 분명히 1억을 모을 수 있다